오늘 포스코디엑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서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종봉이 사실 포스코디엑스거든요.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있었겠죠. 본격적으로 코스피에서 거래를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 취재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산업부의 고용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투자자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포스코디엑스가 어떤 회사인지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디엑스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은 EIC입니다. 5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IT 서비스 부분이 35%, 물류 자동화 부분이 10%입니다. EIC가 뭔가요? 네. EIC는 쉽게 말하면 공장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 설계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제어나 자동기기 제어 등을 구축을 하고 또 조업과 물류 설비를 자동화시키는 일이고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철광과 같은 연속 공정의 강점이 있고요. 조립 공정이나 식음료 제조업 같은 분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3분기까지 매출 1조 1,300억 원가량입니다. 2022년 연간 매출을 3분기만에 기록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2022년 같은 기간에 2배가량인 9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TX는 실적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공장 자동화 분야의 사업 기회가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공장 구축 등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 소재 분야로 사업을 확대로 추진하면서 포스코 DX 실적도 따라서 좋아진 겁니다. 제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상장이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가적인 상승의 총매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관심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포스코 DX는 올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한답니까?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이 추진하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포스코 DX는 지난해 연말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실을 새로 만들어서 관련 사업 조직을 통합했습니다. 그룹사가 추진하는 친환경 신소재 사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고요. 포스코 DX의 수주 잔고를 보면 100억 원 이상인 계약의 절반가량이 2차 전지 관련 사업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장 사업도 키울 계획입니다. 기존의 로봇 사업 추진반을 로봇 자동화 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또 여기에서 기술 연구소에서 AI 기술 센터를 분리 신설했습니다. 그렇다고 로봇을 직접 만들 계획은 아니고요. 산업 현장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설계 그리고 시스템 구축과 같은 로봇 엔지니어링을 하는 겁니다. 물류 사업 쪽도 한진택배 메가 허브 구축이 마감, 끝나갑니다. 시범 운영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납기일인 다음 주 오는 11일이거든요. 이때 맞춰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고요. 또 포스코 그룹의 통합 물류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실적은 어떨 걸로 보이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실적은 여기에 대해서 포스코 DX 현재 증권사에서 내놓는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2021년 포스코 사명을 바꾸기 전에 ICT 시절에 리서치가 그때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툭 끊겼고요. 지난해 7월 KB증권에서 낸 리서치 보고서가 유일한 최신 자료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024년 매출은 약 2조 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50억 원가량이 전망이 되고 이걸 지난해보다 비교를 했을 때는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50%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관점이 지금도 계속되는지 이 보고서를 낸 연구원에게 직접 물었는데요. 이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만큼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다시 실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성장 기조가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변수는 2차 전지 시황인데요. 이 시황에 따라서 그룹 사이의 투자 결정이 줄어들거나 취소되는, 늦춰지는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DX가 전체 주가 상승률 1위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 정도로 갈 수 있나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떻게 보이십니까, 올해 주가 전망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지난해 같은 엄청난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주가치 재고 차원이나 기업가치 재고 차원에서 이번 이전 상장이 결정이 된 거고 또 패시브 자금 유익과 같은 어떤 상방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포스코 DX 주가가 12배가량 올랐습니다. 올해도 여기서 또 10배가 올라가면 시총이 100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런 상승은 사실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고요. 리서치 보고서를 냈던 한유건 KB증권 수석 연구원은 어쨌든 시총 20조 원까지는 속도의 문제라면서 2026년 예상되는 실적 피크를 시장에서 얼만큼 선반영할지는 수급과 다양한 변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 11조에서 12조 정도 시총인데 20조 원까지는 그래도 회사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부의 고용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